카드 카드 저걸 클릭하고 화이팅! 데미안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데미안은 쉽죠 데미안은 쉽죠 바인드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요 저부터 할게요 먼저 원초님부터 네 나이스 저거 들어갔습니다 반대쪽 맞으세요 떴다 떴다 우측으로 돌진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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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판들 조심하세요 위교팀 관장님 쪽으로 도대체 건기에 배달 도대체 포켓도 도착할텐데 안나오는데? 과연 5대 세요? 5초! 밀기야 밀기 돌진 돌진 졸네잉이네 졸네잉이네 물덩이요? 오 깜짝이야 타이밍에 풀어야 되는데 풀었어요 오우 오 깜짝이야 어 오른쪽 밀기하고 어 이게 안 맞았던거? 일로 가세요 프레이 하시죠 프레이이 쿨되면은 바인드 맞춰서 하시죠 네 우측에 우측에 좌측 찌르기 그쪽이요 아 이거 너무 난리짓는데? 칼이 여긴 할만하다 아직까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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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되셨어요? 한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어 뭐야 나 왠맞아 이거 찌르기야 찌르기 아 이거 내려오면 하시죠 아 이거 내려오면 하시죠 이쪽이 내려오면 바인드 부탁드릴게요 네 안되겠다 들어갔어요 뭐 들어갔습니까? 바인드요 아 이거 걸렸어 진짜 이래서 데미안은 우르가 참 심하단 말이지 왔다갔다 왔다 갔다 안먹었다 어 때리기가 쉽지가 않구만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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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되겠네 헤더 빠렸다 이거 아이 헤더 델포 지옥 우측에 있어요 우측에 중심하세요 저 이제 흐릿을 풀게요 근데 갑자기 오지 이 때나 맞았을래? 이거 스틸 한 번에 두 개 맞으신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애 저거 네 그거 왔다 네 네 아니 영신이란게 네 아 너무하자노 제가 일부러 죽을게요 제거부터 부활해서 풀게요 오케오케 네 아직 안나왔거든요 천천히 후발하세요 네 그럴라고요 이거 네 이거 재단 보이면 얘기해 드릴게요 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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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 다음 먼치님 쓰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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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른쪽 가 가능한가 어어 오케이 하나하나 바빴쓰 나쁘지 않았으 스틈 찌르기 찌르기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저거 필요한지 볼명이요 아 골땅이 골땅이 평소에 저거 2명이라 불러가지고 조심 왼쪽 밀기헛투심 거기 위험해요 오 2개에서 1개로 바뀌었어요 나이스 라이히 트레이는 좌측 아 이건 좀 너무 많이 했다 아니 아니 저는 피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지나갔어 그만 건시기 전에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확인 부러면 무서워 찢기찢기 어 뭐야 얘길 왜 맞춰 지금 양측으로 패턴 나가거든요 기장패턴 확률이 없으니까 냉각나면 그냥 가운데로 오세요 나이스 리얼마군 바인드 쓰시기 전에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확인 지금 쓸거에요 네 썼습니까 어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지금 쓸거에요 네 지금 쓰세요 어 쓰러다가 벤 굉장히 풀고 있는데 나 지금 사라져주네요 어이 다행이다 저희쪽으로 밀기하기에 먼치님 조심 오케이 너무 더 약해진 것 같냐 어 나 뭐야 난 나 그냥 스택이 저 일단 스택 풀었어요 나게임 으으으 아이고이고 Aw 아 아 너무 귀여워 아 엉끼오 어 제가 먹어줄게 이거 아 이거 개인이라서 먹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뭘 먹어줘요? 이거 물덩이를 개인이 들고 있는 거라서 아 그래도 다크사이트를 혼자 이게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아아아 밀경 위험했고 아니 나 킬 또 멈췄어 아 아니 보프 다 날라갔다 다 날라간거 같은데? 연락왔다고요? 잠깐만 리버스는 됐는데? 아 나 죽었는데 확인을 눌러가지고 밀격 조심해요 어 근데 데미안이 이상하냐요? 어 역시 어 저 이상하게 죽어가지고 버프 다 만나간데 어떡하나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저 리프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나이스 확인 아 잠깐 이건 개호가지 더 위험해요 잠깐만 코트야 코트야 천천히 피해요 위험했다 어 어 어 안 돼요 확인도 풀텐데 뭐가 안됩니까 저 다음으로 풀게요 오 데미지 오 데미지 15없어졌어 오 오 오 오오 와 두습이 엄청 심 desses 나이스 아닌가 15가 없어진거 같은데 12시 넘어서 한번더 뵈야될거같은데요? 괜찮으시죠? 아 수고해요! 저는 괜찮아요 아 네네 저 괜찮습니다 차라리 12시 넘어서 뵙는게 스케줄 조정하기 쉬울텐데요 근데 루시드가 실패하면은 루시드가 실패하면은 루시드 끝내고 말씀해주께요 오케오케 어차피 오늘 좀 늦게 할거라서 늦게까지 할거라서 혹시 바인드 쿨 되신분? 저요 저요 저 도란은 내려오면은 제가 먼저 쓸께요 아 네 프레이즈 못됐어요 바로갑니다 들어왔어요 아 뭔가 잘나온거같애 이번에 느낌좋게 들어간거같은데 오오 풋텍 진짜 좋아 루시드 crown 오른쪽으로 버스에서 나이스는 왼쪽 어 가운데 라운드 원치면 완전 피해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편에 풀게요 어 가운데 나왔어요 어 가운데 나왔어요 원치님 풀렸으면 다른 쪽 풀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지금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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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있다 뭐가 왼쪽에 있습니까 데미안이요 어 그렇죠 왼쪽에서 왼쪽으로 올 것 같은데 아 저 왼쪽으로 가거든요 왼쪽 왼쪽에서 또 사라졌어 아니 가면 사라져 이건 왼쪽 왼쪽 아 아 나 괜히 죽었네 아 괜히 숫자 1인데 재거 누르다가 죽었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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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rthwest organ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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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네 바인드? 제거 한번 해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아 바인드 안돼요? 도와야 돼요 지금 네 스탑스탑스탑 어 어 저 저 이거 패축도 안 끄는데 이거 와 이렇게 금방 녹아버린다고? 일단 이거 그거 올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로드 사이닝 로드밖에 못 먹었습니다 저 메이지 슈트 나왔어요 아 없질 않았어요 어 그러면 이번에 셔츠를 나왔다고요? 슈트 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? 저 전화 없어요 안 먹었어요 잠시만요 저 이거 일단 찍고요 오케이 오케이 돌릴게요 두 개씩 딱 또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그죠? 슈트라서 그렇지 저요 저 먼치님한테 드릴게요 어디갔어 자꾸 그냥 떨구시지요 아 맞네 어 네네 스웨큐 다섯 개씩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웨큐 저 세 개 있어요 지금 아 세 개 그럼 제가 두 개를 드릴게요 아 네 그리고 세? 뭐야 스웨가 여덟 개 주는 거죠 스웨큐를 네 오케이 아 맞네 아직 아 그러면은 반짝님은 다섯 개씩 받아보고 나중에 수후 끝나고 아 네네 아 네네 그럼 열두 시에 다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냐 앱솔렉스 메이스 쇼트 어어 뭐야 가겨 아니 먼치님 스펙을 언제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? 저 파플라 맞췄잖아요 아니요 아 아 그거 맞추셔서 그렇구나 저번에 그거 파실려고 하셨던 거 그건가요?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살까 했었는데 제가 아 그렇습니까 아 저도 아 위에 맞추고 아래 돌리고 위에 맞추고 아래 돌리고 막 이랬다니까요 어 근데 마기단 안 맞추시고 그냥 바로 파피만 하셨냐 아 그러면 마기단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는 그렇게 많이 욕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아 아 아 원래 어디까지 스펙 밑으로 가셨을래? 저는 그냥 22성 둘둘 느낌으로다가 음 아 아 아 아 나 파플만 맞췄잖아요 지금 마기단이랑 파플만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흫 흫 흫 흫 흫 흫 흫